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와 이거 피 다는 것 봐 뭐야? 피 다는 걸? 피 다는 걸? 나 못 샀으니까 정보 확인 오케이 샀거든요? 아니 이거 둥긴데? 아 이거 너무 둔한데? 이걸로 이걸로 채워야 되나? 내려가 봅시다 잠시만 너 빨리 뒤로 가 야 나한테 다가오는 게 뭐야 야 와 뭐야 아 멍청하긴 잘못 눌렀어 야 야 근데 얘 너무 쎄 으아 기다려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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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뭔가 있네? 가는 길 또 있어요 한번 저기로 가보자 난 몰라 여기 여기로 가보자 뭔가 있는데 길이 여기 마르고 온다? 뭐야? 어? 아트 시쵸? 네 에세 일단은 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브원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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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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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청으로 어떻게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진짜 해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야 시프트 에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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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시만 나 또 죽어 나 또 죽어 애피우 모멘 스 레이탑 와 으야 으 아 안돼! 아니! 나 어디! 안돼! 지난마! 안돼! 안돼! 드디어 잡았네 뭐야 와 나 근데 너무 안 멋있게 잡았는데 뭐 잡으면 됐지 너무 간지가 않나 근데 너무 멍청하게 잡은거죠 갑시다 야 뭐야 와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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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쫄따구도 너무 센거 같은데 새로운 길인가 새로운 길인가 가봅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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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로 가는거지 어디로 가는거지 오 엘리베이터야 잠시만 잠시만 나 무서운데 아 뭐야 설마 여기 여기 상점있네 근데 가봅시다 아니 여기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거야? 아 아니 내려가 봅시다 근데 여기가 온게 어디야 여기부터 시작인가봐요 왠지 근데 보스 왠지 보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불안한 얘가 뭘까 오 새로운 장소 도착했습니다 연금수사의 날이 오 오 무서운데 헉 뭐야 균형들 모두 말살한데 뭐야 오 목소리 목소리 가지고 깜짝 놀랐네 뭐야 ㅅ 예 넌 아 그 증수도 그렇다 뭐 나 나 여행 나 나 너 너 너 나 나는 The devil's puppet. You can't sneak past me. 왜? 아니. 야. 와 이거 뭐야? 야 이게 보스야? 와 왠지 보스인 것 같았어. 도망가 봅시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니 이거 참. 야. 으이. 한번 싸워볼까요? 보스를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쟤를 해치어야지 앞으로 갈 수 있네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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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얜 더 어려워. 얜 진짜 사람 같다. 움직이는 게. 아까 전에는 막 부루 그런 게 없네. 얜 부루네. 끝만 하면 할 수 있겠다. 진짜 열심히 부딪쳐봅시다. 가봅시다. 와. 으아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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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으 으! 빨리 빨리! 으 으! 빨리! 으어우! 와 대박 이거 몇 회야? 누구야? 오 오 오 오 이건 꿈이 되어있는 것 같다.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작품을 만들었을 것 같다. 제가 책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제가 책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그 도구에서 도와줄게. 당신이 도와줄게. 형님. 이것을 가져올게. 이것을 가장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얻었어요? 당신의 경험을 통해 전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시간입니다. 스토커의 킬을 사용하여 문구의 문구의 문구에 닫아주세요. 그럼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래도 한승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았냐? 생각보다 점점 익숙해져 있나봐 아이템 얻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당나귀 장착 어 뭐야 너무 별론데 아 이거 이거 끼고 해야돼? 별로다 장착해제 너무 별로야 근데 이거는 멋있네 사냥봉 멋있다 뭐야 뭘 써보라는데 어 포션이 4개 됐어 이거 뭐야 포션이 4개 됐다 대박 내 새로운 붓기는 어디 써보라는 거야 야 잠시만 야 나 여기 여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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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니 잠먹대한테 죽는게 말이 되냐고 보스한테 그렇게 덜 죽었는데 너무 쎈데 너무 쎈데 보스터들이 어디 있는 거야 와 두 마리나 날라와 야 야 야 아니 와 저거 뭐야 근데 아까 전보다 와 얘네들 방어도 해 아 아닌데 사옵시다 뭐야 뭔데 이거 잡혀있어요 열어볼까요 오 열린다 설마 여기 보스 몹인가 아닌데? 야 아까 여기 온덴가? 아 온데네 뭐야 이 끝이야? 아아아 야야야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체력 안 버스하고 있었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체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거에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